어이 박무열 똘만이 반갑다 너 왜 여기 있어? 내가 아냐? 보자마자 어퍼 맺히더니 여기로 배달됐어 선생님이? 어 이거 봐 나니까 이 정도지? 각종 골절의 탈구에 심장 터질 뻔 했거든 OECD 국가에선 이런 인권 탄압이 일어난다는 현실 개탄스럽지? 그러니까 아 이모 살짝만 미뤄줘 우리가 선생님을 모르냐? 솔직히 말해봐 어젯밤에 무슨 짓을 한거야? 아..아무 짓도 안했거든요?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전에 이모부터 어떡해 우리.. 선생님이 안 보여 밖에 나간거 아니야? 나간 발자국이 없어 네? 말해봐 어젯밤에 무슨 짓을 한거야? 난 맹세코 아무 짓도 어이 난 아무 짓도 안했는데 말이야 선생님은 뭔가 하는거 같더라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아? 야.. 그냥 가면 어떡해 박무열 친구야 뭐 먹을거라고 던져주던가 어젯밤에 빵 하나 먹고 이제까지 공복이다 굶겨 죽일 생각이냐? 이건 안보레인지 맹세빈엔 잠시만요 봉 Lacov給